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질을 이루어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죄를 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너 하시리 내 주 안에 있는 곳곳은 어찌 오시리라 이는 죽고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받아둔지 난 자연봉하리라 무슨 일을 받아둔지 난 자연봉하리라 나의 갈 길 가도 예수님 또 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그도 조카님의 지시네 난 지니고 나라 오 영원 내로 바라라 나의 업계 방 속에서 생물 나게 하시네 나의 업계 방 속에서 생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도 예수님 또 하시니 그 예사라도 기도 그 날로 아쉬웠로 하시네 성령 나만 아는 영원 나를 알아갈 때에 영령 부를 나의 장소 예수님 또 하시니 영령 부를 나의 장소 예수님 또 하시니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메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영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사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누리며 마민을 살리라 하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천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사 항상 하나님을 바라고 말씀과 기도로 동행케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은약의 여정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미 모든 인생 문제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 가진 우리이기에 지금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더 이상 열두 가지 문제에 빠지지 않고 일곱 가지 축복 속에 그하는 신분과 권실 가진 자임을 항상 새기며 이에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살리는 자의 진정한 자녀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악한 사단은 모든 것을 동원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이간질하고 두렵게 하여 오직 물질본으로 치닫게 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의 영안을 여사 참으로 하나님의 절대 은약 안에서 후대와 치유와 이삼칠 살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귀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앞서 세우신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실족치 않게 하시고 관심이 세상의 의식주가 아니라 양들이 진정으로 믿고 따르며 사랑함으로 함께 세계봉원의 절대 은약 속에 생애의 동반자로서 목회자, 성교사, 성도들, 다민족, 후대들 우리 모든 기관들이 원내스와 만남의 축복으로 빈 곳과 버리진 곳을 함께 바라보며 인도받는 오직 전도와 성교를 통한 훗날이 기획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오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다하시고 오늘도 세상 살리는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사 모든 허감이 떠나가고 신분과 권시가 회복되는 최고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택폴 지교회, 고령 하나교회, 도로아교회 그리고 인터넷 예배자들 온 성교 현장에 있는 우리 제자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사 정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우신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부르고 듣는 모든 대들이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권시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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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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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같이 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나님께서 축복의 시작이고요. 나오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있는 각각 각각 다를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발등하는 부분도 붙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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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은약 속에 붙잡고 그 은약 속에 여러분이 들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친 위장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친하고자 위장해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다섯 가난한 족속의 왕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다섯 왕이 연합해서 결국은 기부원 거민을 공격해왔어요. 그러니까 기부원 거민과 하친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도와줘야 되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수아를 중심에서 길갈에 나가서 기부원 족속과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자연계를 이용한 재창조의 능력으로 태양과 달을 멈추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 태양과 달을 멈추는 기적은 기부원 거민들이 은약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기부원 거민을 향해서 태양과 달을 멈추는 기적들을 행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부원 거민들은 위장해서 거짓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구지람하지 않았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보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족속 다 멸활했잖아요. 그런데 기부원 거민들을 알아보고 하친을 맺어야 되는데 무특대고 그냥 하친을 맺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셔야 되죠. 그런데 구지람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기부원 거민들이 은약 안에 들어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태양과 달을 멈추는 기적을 행하신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부원 거민들이 은약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은약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지난 날은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하친 맺어서 은약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약 안에 있는 기부원을 위해서 태양과 달을 멈추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사건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은약부터 붙잡고 은약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은 은약 앞에서는 꼼짝 못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분명히 은약을 주시고 그 은약을 성취시키시고 앞으로 그 은약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태양 백성들을 결국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약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은약의 역사들을 흐름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하나님께서 최초인간 아담화에게 귀중한 은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보하고 다스리라. 엄청난 은약이죠. 여기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은약관계가 되어졌다. 하나님과의 생명관계 하나님과의 은약관계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 그 속에서 사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보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지배하고 이 땅을 정보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 하나님의 은약을 놓쳐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만 주신 최고의 가치가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무로 말미암아 죄의 가운데 빠짐으로 하나님과의 은약적인 관계가 단질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재난과 고통들이 계속해서 마치 땅이 가시던 물과 엉엉키를 내듯이 계속 저주 재앙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바로 잃어버렸던 단절되었던 은약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답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약관계를 회복시키는 귀중한 답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라 이야기했을까요? 아담 이후로 모든 태어나는 인간들은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왜 여자의 후손이라 했을까요?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원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원재가 없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다른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의가 잉태여 아들을 낳으리니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천의가 잉태여 아들을 낳는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여자의 후손. 우리가 사도신경에 할 때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무슨 말입니까? 원재가 없으신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으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 여자의 후손.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세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단절되었던 그 은약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생을 걸고 우리 후대들에게 은약을 전달할 이유를 여러분 찾아내야 합니다. 1세대도 안 넘어가가지고 창세기 4장에 보면 바로 또 은약을 놓쳐버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가인이에요. 은약을 놓친 가인으로 말미암아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비참한 비격이 일어났죠. 가정안에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가인이 아베를 처죽이는 비참한 비격이 일어났죠.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완전히 사단에 잡힌 것이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완전히 내필임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약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약을 또한 주셨는데 그게 방주의 은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모두가 다 살도록 방주의 은약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경에 보면 이 내필임 시대가 방주의 은약을 붙잡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그 은약을 붙잡고 승리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필임 문화 속에 그대로 적혀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 내필임은 악한 사단이 결국 내필임을 가져왔기 때문에 사단은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홍수로 다 멸망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필임이 그대로 이어졌는데 그게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바벨탑 쌓아진 게 아닙니다. 결국 내필임의 이 역사가 그대로 이어져가지고 바벨탑을 쌓게 되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갈대와 우루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또 새로운 은약을 주십니다. 장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너를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은 너와 내 후손들이 복을 받겠다 말씀했습니다. 은약을 주신 거예요. 다시 잃어버렸던 은약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 축복된 은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승리했고 이삭이 은약의 비밀을 누리고 야곱은 이 은약의 비밀을 가지고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요셉은 이 은약의 비밀을 가지고 성교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구원과 함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 축복 전도 성교를 잃어버리니까 다시 말해 한마디로 은약을 잃어버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급에 노예되어버렸습니다. 그 노예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은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약을 주시죠. 초래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비밀을 주십니다. 그 희생제사의 비밀이 구체화되어진 것이 바로 초래기 12장의 6월절 사건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한 애급에서 바로 왕의 손에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게 된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게 은약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약일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은약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6월절의 은약을 붙잡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약일을 가는 동안에 은약 주신 것이 새절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새절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6월절과 오순절과 추장절입니다. 6월절은 구원을 말하고 있고요. 오순절은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말하고 있고요. 추장절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풍성함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려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저와 이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인도받아 나가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풍성함으로 축복하시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강약일을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는데 이걸 붙잡고 이 은약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약일에 승리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강약일을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약계를 주셨죠. 주로기 24장에 말씀을 주시면서 은약계를 주시면서 그 은약계를 붙잡고 사실은 요단을 건너고 그 은약계를 가지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은약계를 붙잡고 가난한 족속 칠족속 31왕을 무너뜨리는 이 엄청난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은약의 하나님이고 그 은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은약을 주시고 그 은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약 잡아야 돼요. 은약 앞에는 하나님이 은약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이 은약을 막을 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일을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은약을 주시고 행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보세요. 창조 때에 일어난 일들 보세요. 그냥 빛 만들만 돼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매 창조 때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좀 이따 우리가 찬양 같이 할 때에 함께 하겠습니다마는 말씀대로 되리라. 우리가 은약 붙잡게 될 때 그 은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실들 그 속에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강약의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귀중한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리셨느냐 은약의 백성이 은약 붙잡으면 승리한다라는 것 그 은약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 그게 강약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부분들이에요. 강약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은약을 주시고 그 은약을 이루시고 은약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강약 사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은약의 역사들이 신약에 와서 결국 그 은약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약으로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게 성경의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은약이죠. 그 그리스도로 은약을 주시고 그 그리스도 은약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그 축복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사실은 배경이 없었어요. 환경도 좋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 배운 사람도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구성은 자체가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헬라 문화를 이기고 그들이 어떻게 그 당시에 최고가 하는 막강한 군사인 로마를 무릎 꿇게 하고 바리새 사상을 무릎 꿇도록 만들었느냐 딴 건 아닙니다. 은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게 나타난 응답이 헬라 문화와 바리새 사상과 막강한 로마 군대들 무릎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은약 붙잡고 있는 모든 것 다 살릴 수 있다라는 것 은약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 다 살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약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은약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약을 이루고 가시면서 이루고 가진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에 나가시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사실은 사동인 1장 1절에서 11절의 은약을 붙잡고 전혀 기도 속에 들어갔죠. 사동인 1장 1절에서 11절의 은약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도라는 것. 그러면 잘 알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리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동인 1장 3절에 보면 고난받으신 후에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었다. 고난받으신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후에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데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다. 여러분 친히 살아계심은 무슨 말이냐면 부활사건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시고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 되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뭐 하십니까?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왜 함께 하시느냐? 그분이 세계보험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세계보험을 한 후에 결국은 이 땅에 주님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재림지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게 4등 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은약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고 부활하여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세계보험 후에 4등 1장 11절에 하늘로 올랐음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매듭 짓는 재림의 사건이 오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매듭 짓는 결론 짓는 재림의 사건이 그리스도가 있다니 오심으로 말면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했어요. 이게 은약이에요. 이 사실 붙잡고 초대교회가 전혀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4등 2장 1절에 47절에 나오는 약속들을 여러분 역사들 아시잖아요. 오순절날에 마가달 합방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저절로 문들이 열려지는데 15개 나라의 문들이 열려지고요. 사실 성령의 역사하고 15개 나라의 문들이 열려지는 그 자체가 말씀의 성취입니다. 말씀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말씀 성취를 보는 제자들이 일어나고요. 그들로 말하면 아마 날마다 현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은약 붙잡은 초대교회에요. 그 응답과 그 증거를 가지고 결국은 헬를란 문화와 바리세 사상과 막간 로마 군대들을 무릎 꿇게 만듭니다. 여기에 무릎 꿇게 만들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다 살리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은약 속에 있으면 됩니다. 저와 은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은약을 이루고 가시는 것입니다. 은약 안에 있는 자에게 어떤 축복된 증거를 주신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에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10편 1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않아야 한다. 거기에 보면 의인과 악인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10편 1편 1절에서 6절에 그런데 마지막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요아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아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요아께서 인정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다 끝나는 거죠. 배경 있는 세상 성공한 사람들의 나를 인정해도 내가 어깨가 어쭈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사 하나님을 우리를 인정하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인의 길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요아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어떻게 한다고요? 망아리로다. 그러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은약 안에 있는 자가 의인입니다. 은약 밖에 있는 자는 악인입니다. 은약 밖에 있어도 성공할 수 있어요.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악인입니다. 그 결과는 망하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의인의 길에 있는 자는 요아께서 인정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은약 붙잡은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에서 1장 8질에 뜻을 정했다. 이미 은약 붙잡았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다니엘의 세 친구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결국은 은약 붙잡고 있었는데 당장 닥쳐진 사건은 풍물불 가운데 던져져야 돼요. 그런데 이전보다 더 강한 불을 만들어가지고 던져 넣는 사람이 타 죽을 정도로 7배나 더 큰 불을 가지고 결국은 풍물불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중요한 말씀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머리카락 하나 머리카락 하나 걸리지 않았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은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기어코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라는 어떤 문제에 상관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이 은약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은약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은약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심지어 풍물불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 한번 보세요. 다니엘 다니엘 다니엘의 육장 10절에 보면 뜻을 정해가지고 사실은 예로살렘을 향해서 하루 세 번씩 기도했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은약을 잡았다는 말이에요. 그 다니엘에게 온 결과는 뭐냐? 사자고래 들어가야 돼요. 사자고래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미리 앞서서 천사를 동원해서 이 다니엘이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건져낸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드리라고 대리라 그 찬양이 사정의 27장을 배경으로 나온 찬양인데요. 여러분 사정의 27장에 보면 바울이 은약을 가지고 로마로 갑니다. 가이스 앞에 서야 된다는 이 은약을 가지고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왔어요. 어떤 위기가 왔느냐?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불어왔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더욱더 은약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는가? 위기 가운데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그게 설명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죠. 그래서 바울은 은약 붙잡고 나가는 위기 앞에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서 풍랑을 통해서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씀하였다. 너희들이 생명하나? 절대 망하지 않는다. 배만 손상을 입을 뿐이다. 그 결과로 말하면 276명의 함께 탔던 배에 탔던 사람들 다 바울로 은약 붙잡은 바울로 말하면 살아나는 축복이 있었던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은 은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분 바꾸어진 이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 땅에 그 어떤 것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 이왕복은 1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강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아무도 뺏을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 서 있는 이런 자리가 어디인가를 봐야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봐야 하죠. 은약 안에 있는 자의 축복이고 그런 엄청난 축복이 있다면 은약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가져오는가 오늘 본문에 너무나 잘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 다섯 명의 가난 연합군의 왕들이 결국은 어디로 숨었느냐 굴로 들어갔어 전쟁에서 지게 되니까 이 다섯 왕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굴로 들어갔어 그게 16절부터 18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요소아가 알고 그 굴을 막으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굴에서 끊임을 해가지고 결국 왕들을 지휘관들을 세워가지고 그 왕들의 목을 밟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완전히 죽여가지고 높은 꼭대기에 달아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다섯 명의 이 왕은 굴에 들어가는 것이 그 전쟁 속에서 자기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자기의 은신처인 줄 알았어. 자기들을 지켜줄 줄 알았어. 그런데 보세요. 자기들의 은신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자기들이 결국은 실패하는 결과를 가져왔어. 이게 오늘날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자기들의 은신처로 알고 돈을 벌고 자기들의 은신처로 알고 명예를 가지고 자기들의 은신처로 알고 지식을 탐구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잠시 잠깐의 뭔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행복도 잠시 잠깐의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영원한 참된 축복 이냐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진다. 은약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은약 밖에 그 어떤 좋은 것도 오히려 좋으면 좋을 만큼 그게 여러분 알고 보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은신처인 줄 알고 그것을 잡았는데 결국 망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신병의 왕이 구원에 들어가면 자기가 살 줄 알고 은신처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결국 열망당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그렇지 않나 여러분 콜로서 2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세상 지식을 따라가지 말라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세상 지식이 나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고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의 지식들을 가지고 분명히 말해서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오히려 지식을 물론 가진 건 중요하고 유익이 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은신처라고 알고 내가 온갖 모든 생을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물질이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은약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은약밖에 하는 모든 것들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누가 본 16장 19제로 31제로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부자가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날마다 잔치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돈 많아서 잔치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 성경은 그게 안 나오지만 마음이 허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날마다 잔치하고 즐기가 있죠 그런데 부자가 뭐합니까 참된 구원과 생명에 대한 사실들 없으니까 날마다 그 안에는 비전도 없고 희망도 없고 내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다인 줄 알고 날마다 잔치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날마다 잔치하는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참 성공했네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는 뭔가 말하지 못하는 허무함과 뭔가 비참함 그걸 달래기 위해서 지금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아간다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어디에 은약 안 해도 들어야 된다 은약 안에 들어야 된다 그래서 게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전도할 때 현장에서 그때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때만 사용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우리의 마음 문을 두르고 오겠어요 아니 구원 받은 저와 여러분 언약이 있다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이 있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근세를 주었다 은양 안에 들어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신분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원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작품들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근세를 주었다 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순간에 이런 모든 미래는 보장된 거예요 내세까지 보장된 그게 영접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영원까지 보장된 겁니다 그게 영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신분 바꾸는 겁니다 신분만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미래까지도 완전히 보장받은 것이 바로 신분 바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 현장을 증복하는 기중한 축복 이것이 일어나야 세상을 비약국을 발수할 수 있죠 거치보를 위해서 먼저는 은약 붙잡으라는 다시 말하면 신분부터 바꾸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바뀌어져야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집니다 신분 바뀌어지지 않으면 허감의 역사들이 사단의 역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망할 것만 생각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분이 바뀌어져야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지는데 가장 귀중한 응답 중의 응답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 것이죠 빌리포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중한 응답은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많은 경우 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현장 증복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왜냐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았어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옛날 그대로 그런데 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어 그리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뭐요 보라 새것이 되었더라 그런데 정말로 이전 건 내가 붙잡고 있지 않나요 새것이라 새로운 피조물을 했는데 여전히 나는 이전 것 나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것만 딱 신앙생활해도 내게 준 내 생각 내 일숨으로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현장 분정부의 역사들을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아 가지고 누리지 못해요 생각만 바뀌지 신분은 바뀌어졌고 생각만 바뀌어지면 되는데 생각이 안 바뀌어져요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나 나의 것 나의 현장 악한 사단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너무나 뭔가 잘 알기 때문에 나의 것 나의 현장 그게 창제 3장 6장 11장이죠 그것까지 우리를 공격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도 그것 속에서 못 빠져나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종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입니다 종교는 뭡니까 우리의 행위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내 생각과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아직까지도 복음 안에 있지 않고 종교 생활해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과 갈등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있는 거예요 정말로 나의 것 나의 현장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의 생각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약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약속하셨어 그것으로만이 나의 것 나의 현장에서 장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이것 빠져나오지 않는 이상은 늘 우리 안에 갈등이 있어요 바울도 그 갈등이 있었잖아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근절해라 자기 안에 있는 갈등들입니다 옛 사람을 따라가는 자기 안에 있는 갈등들입니다 잊은 것인데 그것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자기 안에 있는 갈등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했으면 그리스도께 감사한다 했어요 그리스도께 감사한다 정말로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 사실을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하나 맛보고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나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은 아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구나 은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지켜주고 하나님을 인도하시는구나 나는 은약만 붙잡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생각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되어지니까 내가 해야 돼요 그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사실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에서 빠져나와서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어지는 축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실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눈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하고 한다고 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는 중요한 길이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진짜 그리스도 은약이 다구나 하나님께서 이 은약을 설명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은약 안에 있는 백성들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가 그 사실이 확인되면 확인되는 만큼 현장에 대한 눈이 열려집니다 아 현장에는 모든 것 다 있는데 은약 하나 없어서 결국 멸망받고 있구나 여러분 보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전달하지 않으니까 현장은 한금의장이 사각지대 되어버렸고 사각지대가 지금 재앙지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재앙석에 빠져드는 겁니다 후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정말로 은약을 깨닫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누리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정말로 은약 바르게 전달한 이게 다고 그 은약에 대한 사실들이 깨달음이 깨달아질수록 결국 와지는 것이 뭐냐 눈이 열려지는데 마태원 9장 35절의 38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목자 없는 양가 같이 유리하고 고생하고 방황하는구나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가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은약 붙잡고 생각이 바뀌어진 만큼 현장에 대한 눈이 달라져요 다 있는데 그리스도 이 복음을 써서 지금 재앙 가운데 있구나 모든 사람이 기진하고 고생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마치 목자 없는 양가 같이 이 사실을 보았던 바울은 뭐라 했느냐 고린대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하가이스리로다 은약에 대해 정확하게 알았단 말이고요 현장에 지금 복음 필요한 이유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약만 말하면 되는데 이 말하지 않는다면 이것 때문에 내게 오히려 하가이스리로다 말씀하신 거예요 현장을 정확하게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분 바꾸면 되고요 신분이 바뀌어졌다면 하나님은 생각과 눈만 바꾸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은약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은약이에요 우리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나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눈이 열려야 합니다 나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보는 눈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향한 눈이 열려지게 될 때에 그때 나오는 응답이 25절 다시 읽습니다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전 정복하게 되는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이 축복되는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기를 제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 제목도 한번 올려주세요 현장을 살리는 영책 작품을 남길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하나 둘 세 가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것을 살리고 정복하도록 언약의 말씀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축복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며 참된 응답을 확인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소원인 현장을 살리고 바꾸는 그 일에 나의 삶이 있게 하시고 전도를 통해 모든 문제와 모든 환경이 답이 되는 영적인 비밀에 눈이 열리게 하소서 말씀 대리로 대리라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 제목들을 기대하십시오 영원정도 영원의 정복도 다시 보며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소원인 완전한 그 이름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로 우리의 참 생명 자유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작은 현실 앞에 주가 주신 원약이 주가 주신 원약이 날 읽으시네 하나님 하나님 나를 숲대로 내리라 하시더냐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시느냐 우리가 간절한 하나님의 정신 온전한 고인 예수 그리스도 오늘의 장생명 자료로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영원의 전부터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시느냐 우리가 간절한 하나님의 정신 간절한 고인 예수 그리스도 오늘의 장생명 자료로 주시옵소서 주가 주신 은약이 나를 이끄시네 주가 주신 은약이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시느냐 그러므로 주신 은약이 나를 이끄시네 주신 은약이 나를 이끄시네 주신 은약이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시느냐 주신 은약이 나를 이끄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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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원하는 성실의 의미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같이 하나님 전 한번 기도하십시다 정말로 우리가 은약 붙잡고 은약 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는 은약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바꿔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실 응답이 너희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요하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현장의 문제들의 현장을 정복하는 귀한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은약으로 이것이 나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인 말씀이 우리 생각 속에 담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보고 현장을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현장 정복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죄들에게 역사에 오주하셔서 주신 말씀들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손을 내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신 하나님 앞을 가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견을 보고 맞서서 싸우는 모든 현장을 접목하는 하나님의 자격 있는 생명에 의사하여 주 하나님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게 하시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며 나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운 계획을 보는 눈과 현장 보는 눈이 열려짐으로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을 증복하는 작품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오세아니아 랩런트 대회를 맞아 오늘은 오세아니아 나라인 사모아우 인사말로 뉴스를 시작합니다. 바꾸어야 세상을 살릴 수 있다를 주제로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나의 기준, 능력, 입장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9월 마지막 주 하나 뉴스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중직자대학원 개강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오세아니아 랩런트 대회가 오세아니아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를 주제로 28일부터 이틀간 온라인 줌으로 진행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10월 1일 인만호엘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 전도집회가 오래된 것 바꾸는 보금을 주제로 바로 10월 4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자정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으며 메시지 링크가 등록 시 입력한 이메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2022 세계군성교대회가 10월 7일부터 9일까지 RTS, RU, 비대면 활용하는 군성교를 주제로 덕평 RUTC와 인만호엘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위아.kr에서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세계군성교연합회와 이명숙 관사께 하시기 바랍니다. 237 세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구원의 길 교제로 10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덕평 RUTC에서 열리며 온라인 훈련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10월 5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사전 예약을 받은 리더 수련의 소책자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아.kr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8일 29일 2022 오세아니아 랩런트 대회 10월 1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오늘 3부 예배 중에 방송 시스템 교체 감사패 전달 및 영상 시청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산업성교회 원례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전두기획 포럼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안수집사회 및 권사회와 전두기획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세례문답 공부가 10월 9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 드리는 동안에 오늘 생애 첫 예배로 인도받은 랩런트 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4대 교구의 경상구역입니다. 정윤주 성도님께 한 가정인데요. 사진이 나오네요. 이름이 김하루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하루입니다. 붙잡은 은약은 마태훈 16장 16절이고요. 주는 그리시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자목으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말씀 따라 가게 하옵소서. 매 순간 예수가 그리도 되심을 누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영해요. 축하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하루. 기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한 가정에 은약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기한 아들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기한 축복된 역사 속에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어릴 때부터 말씀 따라가는 우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고 누리며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을 이기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기한 램트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부모님들에게 이 은약을 전달할 수 있는 기한 축복된 은약의 계승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이가 생애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실을 체험하며 또 정말로 많은 추구하는 현장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기한 축복이 기한 하루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예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시되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하는 기한 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평생을 예배 중심으로 해서 모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할 수 있는 기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성길과 가정과 산업에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2, 3, 7 나라 5층 종교를 살리는 빛의 경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오직 고금의 바를 가진 나는 3, 7 나라 5층 종교를 즐겨주신On. 4, 그 생활의 자리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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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